아 자 오늘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% 꼴찌로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나는 엄한데 구걸하지도 않았다. 오늘 국힘당 태영호 최고위의 발언입니다. 이거 바로 옆에 있는 김기현이 먹이는 거죠. 너 정광훈이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안 했어? 나는 안 했다. 나는 구걸 안 했다. 이야 확실히 탈북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. 국민의힘 지난 전당대회 때 그때 당선되도록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내 밑에 광신도들 표 다 몰아줬더니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닥치라고 저 같아도 열받죠. 야 빤스 목사 그냥 다 까버려라 그냥. 너 너 너한테 후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책임당원 표 몰아달라고 했던 사람들까지 그냥 싹 다 까버려 그냥. 자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. 저 땅기현이는 애초에 당대표 깜냥이 아니었습니다. 유승민, 나경원이 제끼고 안철수 주저 안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. 게다가 윤석열이 자꾸 지금 외교를 말아먹고 있어도 어떻게 한마디도 못해. 당내 정리도 안 돼. 사실상 식물당대표인 거죠. 아니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찍었나? 가만히 보면은 저당 당원들은 약간 새디스트 같아. 당이 막 엉망진창인데 지네들끼리 막 이렇게 개싸움하는 걸 은근히 즐기는 거지. 아 변태스럽죠. 자 그리고 윤석열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또 크게 개소리를 하고 왔습니다.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와 무려 90분간의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자신의 이 대일관계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는데 유럽은 지난 100년간 몇 번의 전쟁을 경험하고도 미래를 위해서 협력을 했다. 100년 전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어떤 일은 절대 불가능하고 100년 전 우리 역사 때문에 일본인이 용서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. 결정이 필요했고 설득면에서 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한다. 이거는 완전히 완전히 현재 일본 정부와 100% 같은 입장인 거죠. 용서를 위해서 더 이상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. 여러분 물론 저처럼 아닌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당신이 누굴 뽑았는지 좀 보라고 저 미친놈 말대로 유럽에도 일본처럼 주축 전범국가가 있었죠. 현재 유럽연합의 사실상 수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바로 독일입니다. 독일 그런데 독일은 대통령과 총리가 되면 과거사 문제를 사죄하는 게 연례 행사입니다. 심지어 주변국의 배상도 현재 진행형이고요. 저기 일본 놈들처럼 조용히 야스쿠니 같은 데 가가지고 참배나 쳐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독일은 행사도 크게 하니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고요.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잘 사는 겁니다. 아니 내 잘못이 있으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죠.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. 국민들과 학자들이 어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. 그러면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뭘 좀 잘못 생각하고 있나? 이 길이 맞나?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가르치려고 드냐고. 주인도 몰라보는 개새끼처럼.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우경화된 국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. 오로지 기득권들만 남아서 점점 쇠퇴할 뿐입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항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또 저는 매일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사센치였습니다.